가요뮤직TV의 시간 여기 계신 한 2만여 명 계시니까 그럴까요? 우리 가요뮤직TV 시청자 여러분 제가 또 노래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여러 군데 하고 있지만 이번에 셋 또 개강하는 곳이 또 생겨서 제가 가요뮤직TV에다가 모집공고를 하나 내볼까 합니다 이번에 전주에 예년에 코아 백화점이 있죠. 거기가 세이브 존으로 바뀌었죠. 거기에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4층에 올라오시면 문화센터에 노래교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 학기 9월달 첫 주 금요일 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노래교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혹시 시간 되시면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시작하니까 9월달부터 가을 학기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매 3개월씩 6만원인데 50% 할인을 해서 3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지금 오세요. 지금 거의 차고 있습니다.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